생김 생김 나 나 나 나라라라 아, 저기 있다 서현아 응? 빨리 커 알았지? 거짓말이 아야 알았지? 나 생길 뻔하잖아 4년 뒤면 내가 30대네 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줌만데 아니, 이거 봐. 짱크지? 오, 좋아. 약간 이 캠핑이 분명 싫어한 것 같은데 실수 없는 것 같아. 아니, 싫어한 거 아니에요. 아니, 싫어한 거 아니에요. 놀러 왔어? 아니, 싫어한 거 아니에요. 일어나, 일어나. 동생 더 화낼. 네. 동생이 진짜였어. 왜 이렇게 머리를 하염없이 만져? 이뻐. 우리 집 봉주잖아. 봉지님. 그냥 뭐 했어? 술 마시고. 술 마시고. 술 마시는 거 많아.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? 왜? 나도 빨리 혼자 살고 싶다. 나중에 혼자 살면 홈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. 힘들어? 그럴 수 있을 것 같지? 응. 너 근데 홈파티하면 나 불러줄 거야? 응. 나 너 땅이라고 안 놀아줄 거지?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줄게. 나만 부르는 거 아니야? 재영아 어딨어? 나 근처에 있는데 바로 갈게. 바로 와 있어야지. 빨리 나갔려. 엄마가 안 짜리겠다. 빨리 빨리 나갔려! 빨리 빨리 래. 응. 뭐니? 내가 우는 것 같아. 나의 이놈어. 엄마가 안 하니까. 딸아이리. 누군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. 엄마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. 넉넉하게 이야기해.